안녕하세요, 어머니. 네. 아, 슈퍼스타. 슈퍼스타. 우리 동생 작은 집. 야, 나 완전 아이돌인데? 기회 완전 눌리고 있어요, 지금. 호동이 귀여워요? 너무너무 예뻐. 할머니 그러면 호동이 한번 안아주세요. 잘 안아줘. 잘 안아줘. 잘 안아줘. 볼도 안 봐, 볼도 안 봐. 볼도 안아줘. 펜미팅이에요, 펜미팅. 위험해. 아이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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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, 우리 박이네. 박이 좀 잘 챙겨주세요. 우리 박이 잘 챙겨주세요. 네, 처음이에요. 할머니 갔다가 짐 풀고 또 내려올게요. 예, 할머니 감사합니다. 예, 예. 먹기다.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박아. 이따 봬요. 시골 오니까 호동이 형이 기가. 아, 호동이 형. 호동이 형 진짜 대단하신 것 같아요. 와아. 막 반갑다고 반겨주시고. 저희 어머님하고 다 이렇게 연세가 다 비슷하셔가지고 아, 진짜. 엄마 보고 싶다. 엄마. 보고 싶어요.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. 엄마. 할머니, 할머니 누워, 누워, 누워 계세요? 또 오세요?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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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밑에 갔다 왔어요. 네? 밑에 저. 그 집은 좋잖아. 그, 그 집, 우리 집이 더 좋아요. 우리 집이 더 좋아요. 네. 천장 다섯 목걸어 댕기겄잖아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하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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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동생 파는 중입니다. 예. 엄마. 엄마, 내가 여기 지금, 지금 지금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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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nde에 짐 밖에 other 촬영 중인데요. 여기 저, 그, 저, 여기 시골에 살어놔. 할머니가 계셔가지고, 이리 하다가 갑자기 엄마 하고 책이 똑같애. 그래가서 내가 그 카메라 달고 엄마 너무 보고 싶어요 했는데 엄마. 그리고 엄마가 전화가 와 있는거 있지? 예 엄마 감사합니다 엄마 감사합니다 예 예 이야 신기하네 안녕